그럼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메디 분들께서는 재미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신상식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박진강 넘치는 리듬과 컨퍼먼스로 이루어진 난타 특별 공연입니다. 여러분, 예술단 락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박진강 넘치는 리듬과 컨퍼먼스로 이루어집니다. 박진강 넘치는 리듬과 컨퍼먼스로 이루어집니다. 박진강 넘치는 리듬과 컨퍼먼스로 이루어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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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